하나, 둘, 셋 첫 쇼케이스 좋아요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남의 생명을 흡수해서 생명력을 네 드라큘라처럼 남의 생명을 흡수해서 좀 잘생김이 유지되고 오늘 이제 뱀파이어는 야행성이고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자 콱 울어버릴 거예요 오늘 한 장이나 읽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머리 마음부터 이거 봐 인사님의 가장 편의점을 드립니다 아까웁니다 아 아 아 아 두 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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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면서 게임이면서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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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발라마는 괜찮겠다 술발라마는 괜찮겠다 술발라마는 괜찮겠다 민와일 아니 아니 그럼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아 비용 아니 비용이래 아니 비용이래 아 아 아 킹바트라슈 진짜 아 안되겠네 이거 아 아 아 야 비용이 너무 좋았는데 야 비용이 너무 좋았는데 아 아 아 내가 막내할게 아 3제2의 막내 저는 3제2의 음 음 아 아 내가 마창해는 거야 저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잘 부탁드려요 아유 그래 오랜만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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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이고요 어 팀 내에서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빨개져요 얼굴 빨개졌어 연기를 공부했었어요 제가 목이랑 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쳐다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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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빨개진다 저한테 관심 갖지 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혹시 시즌1과의 차이점을 아 우리 정국씨가 또 말을 안하고 계신데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모르겠죠 좀 더 저희가 아 눈동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만들어볼게요 대체 뭐가 다를까요 아 나 자연스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죠 당황스럽다 좀 더워요 시선을 다 몰빵받을게 하하하하 몰빵받을게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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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마이힘이 진행 엘프는 플라워의 약자라고 나는 거 같은 남자가니까 아 여행이라고 애이쪼 벌이었어? 미안하다 아 무서워... 플라우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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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 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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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석진입니다. 옙고 치고요... 얘는 꽃이고요. 제가 꽃이라. 진이 형한테 꽂아주면 안 돼요? 꽃, 꽂히고 싶어요? 이거 오늘 컨셉 제대로 담가자. 오늘 여기다 같이 꽂아버리자. 형님 도와주세요. 우리 정국이 꽃말 한 번 알아보자. 저는 제가 압니다. 9월 1일에. 9월 1일에 물어보세요. 허랑이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기하다. 나 꽃말도 안다고. 꽃말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셔야 해요. 맞아요. 우와! 러브 미. Please love me. Please love me. 사랑해. 준비된다. 저의 생일은 12월 4일입니다. 네, 수영이라는 꽃입니다. 수영? 이거 꽃말은 어떤 거예요?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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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ove me. 사랑해. 애정.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애정 이렇게 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정. 난나. 나나나. 나나나. 어, 잔. 하하하하. 이 입기가 있네. 잔. 하하. 잔. 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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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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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장 잘 표현한 BTS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진. 진 빨랐어. 지쳐. 정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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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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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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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슬라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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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의 사랑?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그거야! 정답이야! 정답이야! 나 안 나와! 나 안 나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 준형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제발, 제발 죽었네 권우에 빠졌구만 준형 닭다리 염두...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너 먹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여기가 순서가 많네 아, 형 안 먹어도 돼 진형은 그 아픈 동생 거 밥 뺏어 먹는... 진형 나빴어 준형 닭다리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아픈 사람이니까 제발 맛있는 것 같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 여기가 이 차돌 맛집 차돌 중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아, 그래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얼굴이 augusto 아로하 아로하 롱 희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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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끝 색깔은 진이형 머리 색깔은 비슷해?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아닌데 듣기 시작 이게 몇 달지 후 28일 됐어 남은 거 먹을게 슈가 먹고 남은 거 이거 우리 두 잔 있니깐 음 맛있다 아니 아니 나 이거 남은 거 먹을게 이거 우리 두 잔 있니깐 음 맛있다 으 준비 됐니? 이거 싱가게 할인다 왜왜왜왜왜 바로 핀이냐고 하는거야 핀하는데 아뇨 아뇨 아껴 없이 드립니다 이 형 자극인 거 같아요 이제 민준 깜짝이야 민준아 와 어떡하냐 형 자주 컷이야? 민준만 좀 자세할텐데 형이 집중하면 인중이 좀 늘어나면 형이 집중을 좀 늘려볼게 형 인중, 인중만 신었으면 내가 그래, 야 정보 생일 스팔이다 나밖에 없지 얘 진짜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알아둬야 돼 자, 봐봐 야 우리 가위 없냐? 우리도 가위 줘 여기 있네 형, 여기 형, 여기 아, 가위를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목밖에 2세큰스 레이터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총 4개의 버전을 우리가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일단 거기도 물 안 끓어? 야, 다들 물 끓기 위해 호혜 호아 환상 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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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